어때요? 기대돼 안녕하세요 루리입니다 제가 아라티비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Q&A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시간은 복불복 뽑기인데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시간이 2초 나오고 그러면 이름밖에 말 못하는 거 아시죠? 뽑아볼게요 꽤나 긴데요? 50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15일 솔로 가수로 데뷔한 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IBI라는 프로젝트 그룹도 했었고요 룰이라는 이름으로 첫 솔로 데뷔를 쉬시라는 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96년생이고요 별명은 푼수현, 루루, 수수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게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다양하고 멋진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드릴 예정인 신인 가수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직도 안 남았어요? 저는 쉿 많이 들어주세요 쉿 많이 들어주세요 쉿 많이 들어주세요 쉿 많이 들어주세요 딱딱이다 내가 생각하는 킬링 파트는 브릿지 파트인데요 지금 느끼고 있는지 나 이렇게 가끔 느낄 때 파트 너의 룰 할 때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제가 아라TV는 처음인데요 저는 아무래도 아는 누님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산타클로스가 되거든요 아쉬워하지마 아쉬워하지마 앞으로 여러분들 저는 새로운 앨범을 준비하면서 더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더 멋진 무대로 돌아올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동안 쉿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까꿍